주정기 예수님 마음을 줄게 나와 주께도 내 하나님 말씀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구약성경 304쪽 되겠습니다 우리 1절로서 6절 말씀까지 뜻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붕대고 올립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세계 모든 민족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향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에게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여러분이 잠깐 나누고 말씀을 대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지금 무슨 계절이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그 말에 어떤 의미로서 계절을 말씀하시는 건지 영적 의미로 계절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계절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잠시 몸묻거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계절을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이 어느 계절입니까? 무슨 계절이에요? 봄이죠 그런데 지금은 초봄입니다 겨울은 지나갔는데 아직까지 봄이 아주 확 봄이다라고 느껴지지 못할 만큼 아침 저녁에 아침과 낮의 시간이 계절이 너무 심해서 그러면서 너는 밖에 나오면서 사람들의 옷을 보라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벌써 봄이 왔다고 옷을 그렇게 입고 나오는 우리 젊은 세대들을 볼 수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아직 봄이 지금 초입에 임해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겨울옷을 입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지금 우리는 새로운 계절에 지금 들어왔다 지금 봄과 그리고 겨울의 어떤 중간 지점이지만 사람에 따라서 봄을 빨리 느끼고 싶어서 빨리 옷을 가리켜 나오는 사람에게는 부담이 있습니다 어떤 부담이 있어요? 예, 아침이 좀 추워도 참아야 돼 왜? 봄을 가장 먼저 만끽하니까 그러나 또 겨울을 오는 겨울을 아직까지 겨울에 옷을 못 벗은 분들은 아침에는 좀 따뜻하고 괜찮지만 또 낮에는 어떻게? 더워 지금 그러한 영적도 그러한 계절이라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절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옷을 갈아입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계절에 맞는 옷을 입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계절에 맞는 센스 있는 사람? 센스 있는 사람 여러분이 센스 있는 사람이 센스 있는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절에 맞는 옷을 입어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말하는 그대로 영적 센스가 있는 사람이 되나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붙여주신 말씀은 계절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하나님의 영적이 흐르는 그 흐름 속에서 아직까지도 옛날에 그 신앙생활하던 그 구태의연한 그 모습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신앙생활하는 것은 똑같은데 그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똑같은데 센스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새로운 계절에 들어갑니다 옷을 갈아입으세요 그리고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간직하며 새로운 또 신앙의 도전과 신앙의 각성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에 나타난 말씀은 참 복에 대한 말씀을 다 좋은 복은 복이란 복은 좋은 복은 다 여기에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지난 날 목회할 때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대신방 때는 반드시 어느 한 가정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이 말씀이 어느 가정인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대신방 때 빠지지 않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신명기 28장 1절에서 나타난 말씀 그리고 복된 어떤 가정에 가서 할 때 이 말씀이 많은 프로태지를 보면 이 말씀이 빠지지 않습니다 성경 구석구석을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비결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쏟아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신명기 28장에 나타난 그 말씀도 축복의 말씀이고 또 다른 성경 구절구절을 봐도 다 축복의 말씀인데 그 말씀들을 교회에서도 쏟아 부어지고 사람 성도의 가정에도 쏟아 부어지고 저들의 직장과 또 사업에서도 그냥 쏟아 부어지는 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 말씀대로 우리가 복을 받는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축복받을 비결에 대한 말씀들을 쏟아 부어도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실천입니다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실천이란 말씀은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그 말씀을 내 가슴에 그대로 심는 겁니다 그게 실천이라고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그대로 심고 내 생활속에 그대로 심고 내 사업속에 내 환경속에 그냥 그대로 심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심고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 받을 때는 기론 잘 받는데 아직까지 내 가슴에 못 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들이 정말 한국 교회 강산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적어도 수없이 당신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냥 신명기 28장에 나타낸 말씀을 그렇게 쏟아 부어도 기론은 들었고 아멘은 하는데 내 가슴속에 그것을 그 말씀의 씨앗을 심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심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거절도 할 줄 아야 되고 때로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신앙의 삶 속에서는 좀 버급하고 힘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거기에 그냥 투자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아는 그러한 대가가 지불되어야만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할까 그러다가 복받는 비결 너무 복받는 비결이라는 말을 제목으로 쓰려고 그러다가 제가 치면은 이 말은 너무 흔한 말이야 요새 교인들은 너무 흔한 말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흔해서 확실히 찾기 해놨는데 그래도 제 마음이 자꾸만 끌려서 복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럼 왜 그 말씀이 귀로는 듣고 입술은 암에나는데 왜 내 마음속에 오래 심겨지지 못했을까 제가 기도하면서 봤던 생각은 결론은 이겁니다 믿지 못해서 받았으면 좋겠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 내 떡광주리가 찬타고 넘쳤으면 좋겠어 그냥 내 울타리에 있는 모든 짐승의 이리까지 다 복을 받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바람입니다 우리는 머리로 들을 때 그리고 입술로 고백한 아멘 그 소리는 바람의 아멘이지 믿음의 아멘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또 어떤 얘기는 왜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말씀을 기다리는 인내력이 부족합니다 올해 지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아니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3일간에 거쳐서 집회를 우리 어제 아침까지 해서 마쳤습니다 그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내가 부은 강사가 되겠다 라는 말씀을 주셨다고 그랬죠 근데 그 말씀이 1년이 지나가도 소식이 없고 2년이 지나가도 소식이 없고 3년이 지나가도 소식이 없고 10년이 지나가도 소식이 없었어 근데 뭐 15년째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서 그 목사님은 말씀 가운데 뭐라는 얘기했어요 내가 1년이 지나서 아무 소식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그 말씀을 믿고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얘기에요 2년째가 지나가도 그냥 끊임없이 내가 그 말씀을 믿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10년이 지나가도 변함없이 혈침해 받았던 그 말씀을 그대로 끌어안고 그 기도에 믿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15년째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15년째에 대해서 열어주시더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그 많은 약속들이 오는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기다리는 겁니다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리고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진 그 과정 가운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 가서 지체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체되어 있는 과정 동안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끊임없이 인내력을 가지고 하나님은 응답하신 하나님 내게 손빠신 그 말씀은 반드시 내게 허락해 줄 말씀이기 때문에 응답을 말씀하셨지 내게 그냥 보현만 주고 거두어 가실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다린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보면 돈 색깔만 봐도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시죠 동전은 크기만 봐도 벌써 이게 얼마짜리 동전인지 아실 겁니다 제가 동전 안 가지고 동전이 좀 크면 얼마짜리요? 그런데 100원짜리 말씀하신 분 한 분 안 계세요 왜? 500원짜리 동전은 크다랑을 다합니다 한금색 종이동은 얼마짜리요? 참 똑똑하시네요 잘 맞추네요 그럼 배추잎은 얼마짜리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알아요? 내가 만져도 받고 내가 돈으로 확인도 받고 그러니까 아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추잎을 보면 아 만원짜리요 황금색 종이동이면 5만원짜리요 큰 동전을 보면 500원 동전 작다 싶으면 흰 대 작다 싶으면 이건 만원짜리요 100원짜리 여러분 잘 압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축복도 여러분 그렇게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지만 집사님 제가 집사님에게 황금색 한 장 드릴게 벌써 아 5만원짜리 날 주려는가 보다 이건 뭐 안 보여줘도 여러분 확실하게 확신하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나타났던 그 말씀을 내가 주신다라고 하면 그 말씀이 아 그거 들어가도 복을 받는 거 내 광주에도 복을 받고 내 울타리 모든 게 복을 받고 뭐 다 하는 거 그래 그런데 이제 누구 거야 내 거야 그렇게 여러분이 그냥 가슴속에 그냥 심으라는 겁니다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슴속에 심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슴속에 심은 그 말씀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싹이 나고 그 말씀이 또 올라가는 시간이 지나가면 싹이 점점 자라더니 거기엔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그 과정 동안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라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따라서 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자꾸 우리 안에서 자라라기 때문에 합치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옷을 갈아입어라 라고 하셨다면 새로운 계절이 왔다 왔다 그러니까 옷을 갈아입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했던 말씀처럼 아 이제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 그 말씀을 오 그릇받네요 저는 그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을 그냥 했는데 이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축복의 어떤 계절을 들어가기 위해서 새 옷을 갈아입어라 그 말씀으로 이제 연결해 본다면 이제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자꾸만 생활 속에 기도로 심고 하나님의 찬양으로 심고 경비를 심고 여러분의 움직이 심고 이것저것 다 심는 거예요 열심을 다야 심는 만큼 뭐요? 내 삶 가운데 열매를 거두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한 나라의 부흥과 한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길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건 1977년도에 미국에서 처음 로켓을 우주선을 발사해서 달라라에 갔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미국에서 어떤 책에 보니까 미국 상원의원들이 결의를 했습니다 왜 결의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알려지지 않냐는 어떤 비밀이 있었지는 잘 모르겠는데 상원의원들이 결의하기를 지금 달라라에 가있는 그 최초의 인간이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상원의원에서 지금 결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상원에서 결의하기를 닉슨 대통령도 이와 동일하게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런데 기도한 날짜를 뭐라고 4월 아니 1970년 4월 9일 날 그리고 9시부터 아주 정확하게 9시부터 우리가 그를 읽기를 합시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과학자들이 올 것이다 라고는 그런 가능성만이 있지 온다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상원 미국 상원의원들이 그렇게 하고 대통령이 그것을 발표한과 동시에 이제 4월 9일부터 9일 9시에 온 백성들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적같이 무사히 안착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저는 그 책을 보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이겁니다 인류가 끊임없이 연구하고 달라를 정보하고 좀 있으면 화성도 간다는데 화성을 정보하고 뭐 그런다 할지라도 이것을 허락하고 이것이 완성되어지는 모든 과정은 결국은 하나님의 손이 달려있구나 야 우리가 달라라 가자 달라라 가자 저는 어렸을 때 뭐 달라라에 대해서 얘기하면 야 그래 달라라 가면 좋겠다 거기는 뭐 토끼가 있을 거고 토끼가 그냥 뭐 떡방하다 찢는다 라고 우리 그렇게 이제 들었잖아요 정말 있을까라는 궁금증 어쩌면 마냥 그냥 공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상이 아니라 그냥 당연할 거 달라라에 가는 것이 당연해지니까 이제는 화성 간다라는 그 소리도 이제 공상이 아니라 아 당연히 가겠구나 자연스럽게 믿어집니다 그런데 이 시대 최첨단을 살아간 이 시대의 우리들이나 정말 1977년도에 그때의 사람들보다 우리는 훨씬 더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탱생하기 이전에 그 사람들도 한번 보면 우리는 그들을 가르쳐서 어떻게 보면 미개인이다 라고 하지만 동일한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기도하는 것은 똑같다 옷 입는 옷도 다르고 표현하는 방법도 다 다르지만 위기가 닥치고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기도하는 모습은 원신이나 현대인이나 앞으로의 미래인이나 똑같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것만 똑같으라는 겁니다 왜 똑같을까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나라가 광대국이 뭐니 그런다 할지라도 그 나라의 흥망 성세를 쥐고 있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하나님이 쥐고 있는 것을 아는 이상은 저희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천지인 모범을 창조하신 여호와여 이 민족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모든 환경을 의탁합니다 라고 두 손 모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인류는 영원히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도 변함없이 주여 오늘 당신께서 신명기 28장 1절의 6절의 말씀을 선포하시 주셨던 것처럼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천년 전에 이를 또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에 나타나는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중환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와 한 민족의 흥망성세를 당신의 뜻대로 이끄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물음 어떤 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물음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요새 이 정치인들 보면 내가 대통령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금방 나라를 일으킬 것 같고 금방 뭘 할 것 같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뭔가를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분명합니다 정치도 안정되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도덕적인 면도 타락하지 않는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정치도 안정되어지고 경제도 안정되어지고 또 국민의 모든 도덕적인 문제가 타락되어지지 않는 민족이 복을 받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많은 이들이 예언합니다 그 수위가 넘었다고 그 수위가 넘었다라고 이제 타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타락을 말하면서도 타락 후에 어떤 무언가를 구생하고 말한 이가 지금 없었다는 사실 그래서 어떤 일은 타락이 만일 결렬되어진다면 광어문은 광장이 피바다가 되니 그런 소리가 나고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분도 타락된 이 마당에 뭘 얘기하냐면 화합을 얘기합니다 타락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우리는 내가 지도자가 되어지고 내가 이민족의 모든 걸 책임지려면 우리는 어떤 결과든지 국민 안에서 화합해야 됩니다 태극기도 화합해야 되고 촛불도 화합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민족이 앞으로 살아갈 길입니다 먼저 했다면 얼마나 무시했을까요 그런데 탄핵되고 나니까 이제 와서 하나같이 화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지성인들이 우리 정치인들을 바라보면서 무기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진정 민주주의를 하려면 부정부패가 분명히 송두리째 뿌리 뽑아야 됩니다 내게 있는 부정부패에서부터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까지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 이 나라의 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한다면 그 정권은 그대로 연장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정권 연장은 말하면서도 경제와 정치와 그리고 사회의 그런 평안은 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저와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기도해야 할 그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정권 연장 중력은 다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실로 원하고 우리 온 국민들이 진실로 원하는 것은 나라의 평안입니다 정치인들이 입에서 정권 연장에 말이 나오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 말이 정말 경제가 잘 되어지고 정치가 바라지고 그냥 사회의 모든 안정이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뽑지 말라고 해도 뽑게 되어있어요 정권 연장 그대로 타게 되어있습니다 공자의 제자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어떤 정치가 잘하는 정치입니까? 라고 공자한테 물었더니 공자가 말하기를 첫 번째는 백성이 무엇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정책을 경제정책을 잘 펴야 된다 그러면 정치 잘하는 거다 두 번째는 이 얘기입니다 검게 국방을 튼튼히 해야 된다 그렇지만 백성이 평안하게 살 것이다 다시 백성의 평안을 위해서 국방을 튼튼히 해야 된다 라고 두 번째는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검거 정치를 잘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검거 정치는 백성이 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캄캄한 밤에 길을 가더라도 범죄가 없으면 야 우리 나라는 어디가 안전한 나라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내릴 일을 정말 적발해서 범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나라 아 대한민국 땅에서는 어떤 범죄를 저짓는 한 달째라도 반드시 발칵이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내가 대가를 받는다는 그런 인식이 심어지면 대한민국은 잘 사는 나라 그랬더니 그 물었던 제자가 그러면 이 셋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 겁니까 우선순위다 이제 뭐가 중요합니까 라고 했더니 족신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족신이라는 그 말은 경제정책도 잘하고 국방도 잘하고 국민의 힘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디 없이 이 세 가지가 동일하게 자라는 그 나라 그 나라는 자연스럽게 부강되어지고 행복한 나라고 좋은 나라다 그것이 가장 멋있는 정치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이제 우리가 인민족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인민족의 지도자들이 족신정치를 하게 하시지 않나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놓고 언젠간 죽을 테 있는데 죽기 이전에 그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는 경제를 정말 우리 조상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경제를 잘했다는 그 말을 또 국방도 잘 지켰다고 언제 어느 데 봐도 정말 그 대통령이야말로 그이야말로 라고 하는 신이 못할 수 있는 그러한 이가 지역을 떠나서 학연을 떠나서 그런 이가 대통령이 되도록 우리는 또한 기도할 책임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나라가 경제의 부흥도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그에 반해서 사회가 안정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안정이 되어야 된다는 그 맛은 영적 부흥이 변경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마다 성의 교회가 그냥 인원만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하고 뭔가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왔다 라고 그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이 대패하고 도덕이 부패하고 그 결과를 우리 개인이 내가 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망하는 길이고 우리의 가정이 좀 잘 되는 것 같지만 우리의 가정도 결국은 썩은 냄새에 의해서 같이 병들어져가고 사회가 병들어져가고 민족이 병들어져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만이 하나님께서 나라의 흥망성세를 주관하심을 깨닫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행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들으신 말씀은 교회와 정부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정부는 영혼과 육체입니다 우리 개인이 본다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은 영혼과 육체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좀 더 작게 본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영혼과 육체의 개인 육체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영혼이 밸런스가 안 맞으면 신앙이 상장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 또한 우리의 가정 또한 영혼되어지는 우리의 가정이 가정의 이론들을 포용하고 감싸고 끌어안고 함께 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영이라고 봅니다 가정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밖으로 나가고 밖으로 나가다 보니까 오염되어지고 결국은 병듭니다 그래서 교회와 민족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막 보니까 영혼이 없는 인간은 뭐죠? 여러분 쉽게 아주 고급스러운 말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영혼이 없는 육신은 송장입니다 자 그럼 또 여쭤볼게요 영혼이 없는 육체는 뭡니까? 영혼이 없는 육체는 송장이에요? 아 좀 조금 전에 낳게 드린 걸 제가 또 물어보겠어요 영혼이 없는 육체는 뭐예요? 유령입니다 지 못대로 막 하는 거예요 아니 영혼이 없는 육체만 가진 영혼이 없고 육체만 있는 건 그건 그 사람은 유령과 같은 사람 왜? 지 가고 싶으면 다 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이 바로 못 쓰면 나는 뭐예요? 유령과 같이 유령과 같이 마음 막 타는 거야 붙들려 사는 거야 그런데 신앙은 확한데 내 육체가 또 거시기 하면 뭐예요? 저거 물이 맸잖아요 뭐라고요? 송장이잖아요 그럼 반드시 인간은 뭐가 있어야 돼요?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돼요 이 민족이 정말 새롭게 하나님 우리 안에서 많은 세계에 많은 주의 종들이 예언하기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쓰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러한 계절이 지금 왔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정말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바로 교회가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교회의 영적인 그 흐름이 교회를 붙들고 있어요 그게 안 되어지면 아무것도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복은 내가 지금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복이다 아니에요 나라가 어지러워지면 같이 어지러워져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와 정부는 영혼과 육체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고다적으로 작게 본다면 주의 몸 된 교회가 이 교회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임자가 있고 이 교회 오면 응답이 되어지고 이 교회는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이 교회 오면 뭐가 이렇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어디로 여러분 성도의 가정가정으로 흘러가고 여러분 개개인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게 흘러가기 위해서는 그런 영적인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기 위해서는 또 여러분 개개인이 또 교회에서 모여서 그 마음을 하나는 모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상반간 다 되어지는 겁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셔서 그 복이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깨의 방망처럼 어떤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엉망장도 만드신다라고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개개인이 교회를 중심에서 뭔가 신앙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허공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말씀을 붙잡는다면 우리의 시대는 허공으로 날아가고 우리의 다음 세대의 것입니다 성도가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는 또 성도를 감싸 안아야 되고 또 각 개개인이 내 가정을 사랑하고 내 가정을 보호하고 지켜야 되고 또 그 가장 가장 모든 식구들을 또 끌어안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되어질 때 복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 복을 받으려면 오늘 신명의 28장 1절에서 나타났던 그 모든 복을 받으려면 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기도하면 되지 뭐 교회하고는 그냥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신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이곳에 안 계신다면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성전이 하나님이 안 계신 성전이라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집도 그냥 성전이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관계가 아름답게 설립되어질 때에 복은 자연스럽게 온다 세 번째 들으신 말씀은 여기에 작으면 조금 더 한 걸음 더 우리 제목이 축복받는 비결이니까 그 축복받는 비결이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서 이 말씀을 나눈다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사실 십계명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게 된 하나님의 어떤 보여주신 눈에 보여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다 보면 아 머리가 때리는 복잡하고 지키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가만히 말씀을 내용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라 그러면서 5계명부터 십계명까지를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는 쭉 있지만 그 얘기를 그냥 다 종합해서 하나로 액기시로 쫙 짰더니 그 말은 사람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사람을 사랑하면 우리 자연스럽게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은 한 사람들을 위혜고 세워주라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힘들고 어려워할 때 때로는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려는 우리도 우리 있다는 얘기 왜? 그를 통해서 내가 복을 받기 때문 저가 나를 미워하든지 상관없으면 일단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보는 겁니다 왜? 그가 나의 복을 나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했던 그 축복을 받을 자격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쟤는 받을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네가 다시 받아 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 우리는 입을 열 때마다 누굴 원망하고 누굴 뭐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 복을 빌고 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랑하며 복을 빌는 겁니다 왜? 그가 받을 자격이 못 되면 그가 받을 믿음이 없으면 내게 오는 거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개명들을 우리가 지켜나가면 우리가 그 말씀들을 절저하게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100% 지킬 수는 없겠지만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또 그런 삶이 내 삶 가운데 없는 형려나 이 십계명을 지키는 그 부분부분들이 뭔가 잘못된 게 없는가 나를 돌아본다면 그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주님은 이것을 가르쳐서 십계명을 가르쳐서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의에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그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천륜입니다 천륜은 인간 끊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돌비에 새겨있던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라는 이건 인륜입니다 인륜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천륜과 인륜을 잘 관리합니다 이제 제가 축복받는 비결을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천륜을 지키자 두 번째는 지키자 그 두 가지만 하면 자연스럽게 복이 와요 그런데 제가 과연 이걸 저도 설교하고 하다보면 때리는 많은 복을 생각하는데 과연 천륜을 지키고 인륜을 지키고 복이 올까 생각했는데 복이 와요 왜 복이 오는 이유를 제가 더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복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륜을 하나님을 경유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약간 편해지고 우리의 뭔가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인륜 가운데서 인륜을 기억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거기다 보니까 인륜을 지키는 그 삶이 내가 말씀대로 사는 삶이에요 말씀대로 말씀 살아야지 안 그래도 자연스럽게 말씀은 지키게 돼 있더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복은 받게 되더라 아스포스라고 하는 독일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독일의 과학성과 예술성은 독일의 신앙 토양에서 생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서 그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당신들이 지도책을 펴봐라 정말 잘 사는 나라를 표시를 다 해보면 색상을 치러놓으면 잘 사는 나라가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사는 나라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기독교는 많은 부분 부분 속에 복을 심어줍니다 근데 그와 못지않게 어이구 그러면 소련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것은 또 어둠의 영들이 선한 하나님의 생명의 영들과 싸워야 되니까 그들을 또 키우는 거죠 우리가 이 민족이 복을 받고 내가 복을 받고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성도가 성성도다워지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천륜과 일륜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이란 일들이 더 이 땅 이외에 확장되어지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뭐 안민은 이들이 가서 복음을 전한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고 확장되어져갑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사명이 뭘까 미국은 역대 대통령을 세울 때마다 추임 연설문에서 한결같이 빠지지 않는 한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을 보니까 공국 지도자들의 정신과 전통을 지키는 지키는 한 우리 민족 우리나라는 번영할 것이다 라는 말을 반드시 집어넣는다 글쎄요 제가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이번 트럼프도 그런 얘기 했는지 안 했는지 근데 지금까지 많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한결같이 공국의 지도자들의 그 정신과 전통을 지키는 한 이 민족은 번영해야 될 것이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입각한 나라는 번영할 것이다 그럼 이 민족이 하나님 나라에 입각한 나라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워 우리가 깨워야 돼요 우리 교회가 깨워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교회마다 이런 불길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런 불길이 일어날 때 역사 나타납니다 지금 이 민족은 탄핵이라는 그런 일로 인해서 어수선하지만 이 어수선 부분에 우리가 헤알리겠다면 이제 내가 먼저 우리 그리토의 신앙인인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바라 서야 됩니다 내가 먼저 바라 서서 내가 먼저 이 나라의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 민족의 지도자는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공의를 모든 이들에게 함께 나눌 줄 아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기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면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일은 반드시 인하려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중부 기도가 여러분의 작은 중부 기도가 이 민족을 위기에서 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나타난 민족으로 일어나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구 받는 비결은 위로는 천륜 옆으로는 인륜을 잘 간직할 기도할 때 이 민족도 설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 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룹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삼을 드립니다 주의 약속이 사람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더하셔서 말씀을 듣고 그냥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아멘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주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심겨진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땅을 뚫고 일어나는 움틈이 있게 하시고 그 움틈을 모든 과정 속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일어남으로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를 맺는 복의 복이 더하게 하옵소서 우주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